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세상 저주, 재앙, 가문의 저주가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찬양이 되었다. 해방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 늘 삶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고 또 해외 승도를 가질수록 인사합시다. 영의 사람이 됩시다.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현장 전도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은 무익하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육은 아무 소용없다. 무너져 없어질 것입니다. 서론 인생. 왜 서론 인생 살아요? 본론 인생 살아야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외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되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래두기가 1단계로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서 오랜만에 2부, 3부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거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얼마나 실감이 안 가는지 어색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2부 때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야말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개척하고 교회를 그냥 당연히 주일 날 되면 교인들이 가득가득 차는 거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교회가 그냥 조상집이 돼가지고 아무도 없고 병만 쳐다보고 설교하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여러분이 나와 대면 예배되니까 이게 천국인가 하노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겪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영적 교훈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이 코로나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75억 인구가 사는 지구가 멈춰버렸어요. 멈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난리가 나서 불안초도 속에 오늘 뉴스도 유럽은 미국보다 더 많이 확산돼서 난리가 나고 있었어요. 다섯 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끔 모든 레스토랑 모두 다 문 닫고 난리 또 난리 제2의 시작이 됐어요. 이거는 막 그냥 사람들이 침투하는데 미국 대통령인데 저 영국 총리에게 유명한 인사에게 재벌에게 사정없이 그냥 딱 들어 닫히니까 전 세계에 이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큰 충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 최첨단 과학시대. 그야말로 인간이 만든 이 지혜가 총집결되어서 사람이 상상도 하지 못할 그야말로 AI 시대에 사람보다 더 유능한 그야말로 이 이세돌이가 우리나라의 바둑의 1인자인데 아이에게 지고 나서부터 바둑 그만두었어요. 은퇴해버렸어요. 기계인들 지고 진 내가 무슨 바둑을 계속하냐? 은퇴해버렸어요. 사람에게 지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에게 이길 정도로 이렇게 사람의 이 만든 기계들이 이렇게 사람을 넘어가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이 바벨탑을 장세기 심장에 만들 때처럼 엄청나게 교만한 이 시대에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인간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이거. 눈에 보이기만 해도 좀 들어갈 텐데 보이지도 않는 뭔가에 의해서 다 무너져. 해로당이 그냥 그 왕이라고 금방 떨면서 전도자들이 막 피 빠우고 죽이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벌레 한 마리 넣었어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지가 아무리 왕이고 대통령이고 잘난 사람이라도 하룻밤에 하나님을 숨으면 그날로 끝.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겸손해야 됩니다. 늘 가난해야 돼요. 늘 신명이 가난해야 돼요. 일거수 일투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 금방지게 하나님 없이도 돼.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 방울 조금씩 움직일 수 없어. 이래 돼야 돼요. 그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세인 받을 수 있습니까? 그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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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여갑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교회 문 닫게 하고 신사 산배 먼저 하고 하라. 그야말로 막 죽이고 그냥 저 북한놈들 저 공산주의단 예수 믿는 교회다. 중국 다 교회 철수. 러시아 교회 철수. 저 중아시아 까자스탄 기르키스탄 우주마키스탄 싹 다 철수. 하여튼 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들 기독교 이 예수 하나님 다 없애버려요. 사단이 하는 게 제일 첫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못 들여개. 예배 못 들여개. 예배가 뭔데 도대체. 예배가 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킨 대로 하니까 자기들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잖아요. 여러분은요. 예배 들을 때마다 예배 시간이 얼마나 큰 축구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탈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 방부가 저 방부가 살면서 묻은 때가 예배 들이면서 싹 씻어지고 예탈을 벗고 다시금 새틀을 갖추는 그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머리도 엉망진창이 되지만 사우나 들어갔다가 나오면 어때요? 깨끗하게 싹 새로 새로 새살되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데리고 나가는 순간에 세상에 묻을 때 다 씻어버리고 새틀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말이에요? 예틀이 뭐고 새틀이 뭐예요? 나중심에서 나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예틀을 벗고 새틀을 갖추면 뭐든지 내 중심이야 내 중심 이제 여기서 그리도 중심의 삶을 삶 속으로 그렇게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물질 중심으로 늘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학장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 목표가 바뀌어져요. 세상의 성공이 내 인생의 플랫폼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 그리스도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늘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플랫폼이 되어야 돼요. 영계자 성도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여러분 삶 속에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사무직 사무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충만 이것이 가진 불의 체질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계자 플랫폼이 확고하게 됩니다. 영계자 플랫폼이 딱 구축이 되니까 구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닥칠 문제와 사건 아무리 와도 상관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누리는 거야. 이게 다릅니다. 예수님 사람은 어제 기뻤다 오늘 슬펐다가 그냥 어제 잔치도 오늘 조상 없어요. 이 사무직이 딱 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문제가 나면 닥쳐서 상관없어. 가난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죽음이 닥쳐도 상관없어. 그리스도 누리는 거야. 이게 훈련되어진 사무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지난주일은 창립 33주년 그런 감사의 별 들었기 때문에 이 창립 감사에 맞는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부터 다시금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명한 전도자 로버트 콜만 박사가 주님의 전도 괴기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본 책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제자훈련의 원조격인 책이에요. 원조에요 이게.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돈이 아니고 권리가 아니고 맹해가 아니라 출세가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 어떤 기록이나 어떤 예수님을 기념하는 돌비 하나 그렇게 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 놓으신 유일한 유산이 뭐냐. 아주 그냥 말로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몇 사람. 몇 사람. 사람 몇 사람뿐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무능한 사람이 그냥. 시안하죠. 그때도 박사도 있고 재벌도 있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왜 예수님은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 누가 볼 때도 평균 이하예요. 그런 사람들만 제자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들을 통해서 복음 확산을 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요. 제자는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제자되는 게 아니고 나 제자 안 할 거야 한다고 해서 제자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제자라는 말을요 들으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제자들 한 게 뭐예요? 그냥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 가르치면 훈련 받고 그 밖에 없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들이 평균 이하잖아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무슨 병원 계십니까? 어부는 어부지 뭐. 그런데 그 어부 수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걸 다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언제 폭발했냐? 오순절 마가다라빵에 성령이 임하고 났어요.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자기 결단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뭐예요?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지속이 안 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시험 들잖아요. 낙심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안 하고 자기 힘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의 주역으로 섰다. 사생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당대 석학이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공회 앞에서 공회 앞에서 이 공회는 예수님을 신생 모독죄로 잡아 십자가 처형식인 이 공회 앞에서 예수가 크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강당하게 외치면서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건 그 당시로서 있을 수 없는 말이 예수 크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사생전 4장 13절로 14제로 하면 그 당시에 반응이 생생하게 나오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수를 신생 모독죄로 잡아 죽인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외치는 이 메시지 앞에 꼼짝할 말 한마디도 그 정도가 아니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누군가의 사람들이 날고 긴다는 당대 최고의 석학들 종교 제도자들 한마디도 반박을 못했어요. 기껏하는 말이 앞으로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라는 협박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당황하게 나옵니다. 성대 여러분 여러분 또 훈련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당하면서 훈련받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막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사도행 역사 전차가 사도행 역사 전차가 사도들의 발걸음 사도들이 행한 행적이 사도행전이에요. 칼균주의자 존댕하던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가르켜서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범한 사람으로 사용하신 케이스다 그랬어요. 평범한 사람들을 비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었다. 저자들 모두가 평범했지만은 비범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었다. 주의 성령이 임한 건 뭐요? 권능받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가 이러면 증인되는 겁니다. 주의 일은 주님, 주님 힘으로 해야 돼요. 주님, 주님 힘으로 해야지. 그래서 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힘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르던 예수님마저도 십자가 지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요 내가 한다는 넘어집니다. 내 의로 하면 넘어져요. 고집혀지 마세요. 주장하지 마세요. 그거 다 전부 다 넘어질 사람이에요. 얼마 못 갈 사람이에요. 무슨 갈등을 합니다 감히.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할 그런 자격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죽고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좀 배웠다는 사람이 좀 세상적으로 좀 잘나간다는 사람이 딱 교회 와서 뭐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교회를. 심지어 목사 설교도 자기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교회 행정도 자기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자기 기준에 맞으면 막 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건 뭐 시험 들어. 비판해. 그건 제자 아니에요. 그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고 어떻든 모든 게 자기의 의로 교회 들어왔어도 자기의 의로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다. 실제로는 다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권능받고 성령이 임해야 주여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을 사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여러분 기도 하나 하면 성령 충만주 없어서 성령 인도 받으면 끝나나요. 성령 인도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되니까 돈 충만 술 충만 세상 충만 세상 욕심으로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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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니까 단 죽잖아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매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영계 모든 성도들 매 예배 때마다 영적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부들러서 비범하게 쓰이 맞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보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최초의 순교자 야구부입니다. 2절을 봅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을 이루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문을 이루다여 그 형제 안데레와 세배대의 아들 야구와 그 형제 요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자들 중에서 야구부가 두 명 나와요. 그래서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라는 이름이 있고 알페요 아들 야구부가 있습니다. 두 야구부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야구부는 세배대의 아들 야구부예요. 이 야구부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 그 성미가 얼마나 급했든지 베드로보다 더 급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 그래서 마구부 3장 10초째를 보면 야구부와 그 형제 요한 성질이 얼마나 급했든지 예수님이 별명을 지어줬어요. 보아너게다.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보아너게가 무슨 뜻이냐. 우레의 아들. 하늘에서 우레 치잖아요. 우레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레같이 불같은 그런 성격이 소유자들에서 이 두 형제가 그렇게 불같은 성격. 누가 보면 구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행들을 그렇게 이 사마리아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잠도 자야 되고 또 이렇게 식사도 해야 되는데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왜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간에 오랫동안 역사적인 적대 감정이 있었어요. 왜냐. 이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남북이 나누어졌을 때에 여러 부함이 나누어질 때에 저 아수르가 찾아와서 사마리아에 완전히 다 같이 결혼해버렸어요. 잡종을 만들어버렸다.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남쪽에서는 저거 저거 이스라엘 아니야 라고 그래서 가지도 안했고 상종을 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처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들 무시하고 없이 죽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안 받아줄 뻔한 거예요.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가지고 뭐라 하냐. 예수님 하늘에 불을 확 내려가 저 다 태워 죽입시다.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 크게 꾸질함을 받죠. 또 마태복음 23, 20대 이후에 보면 야고보의 어머니까지 나서가지고요.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막 유명해지잖아요. 막 성성장구하지 가는 곳마다 구름대까지 사람도 몰려가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큰 왕이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니까 예수님이 성공하거든 우리 아들 두 아들 이 야고보 요한 이 두 아들 오른편 왼편에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제자들도 동기가 꽉 찼는데 그만하니까 굉장히 막 분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새 말하면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예요. 이런 정도로 이 집안이 좀 톡톡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요. 참 비호감이죠. 비호감. 비호감인 이런 가정이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야고보의 한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그 장점이 뭐냐 끈질기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끈질기게 예수님이 가는 곳이다 어디든지 갔어요. 그래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마치 한 세떼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함께 다녔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변형되실 때도 그때도 다른 제자들 밑에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함께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부활의 메시지를 증가할 때도 현장에 이들은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개신만의 독산의 땀이 핏방울 기도할 때 그때도 이 세 사람은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기질이 좋다 안 좋다 성격이 좋다 안 좋다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 타고난 것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급하다 느리다 상관없어요. 관계없이 일단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줄기차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요 예배 시간 안 빠집니다. 대배 시간 무슨 훈련 시간 무슨 모임 안 빠집니다. 그게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뭐 손도 얻은 모임 앞장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은혜 삼아 하고 가장 앞에 앉고 그냥 말씀을 삼아 우리 교훈교들이 그래요. 예원교가 그래요. 훈련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래요. 무슨 합숙한다 팀 합숙한다 무슨 강의할 때 보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놓쳐서 아멘 아멘 하니까 강사들은요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거든요. 너무 힘이 나니까 강의할 때 보면 거기서 끝나고 나서 꼭 물어보면 이상하게 전부 예원교회래요. 예원교회를 어떻게 훈련할 수 있길래 다들 그렇게 말씀을 삼아 하고 또 보면 전부 다 교회 중심 목회 중심 확실한데 그것 좀 비결 가르쳐 달래요. 난 몰라. 여러분 왜 훈련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뭘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야구부처럼 지속해야 답이 나오게 되세요. 성질이 좋다 안 좋다 상관없어요. 여러 것까지 지속을 하면 답이 나온다니까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온라인 훈련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새가족 훈련부터 시작해서 중자훈련 랩런트 기관부서 영작 성장을 위한 훈련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만 해도 매일 드라이해 나갔다니까 2, 3, 7일에 매일 녹화하니까 계속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이번 주간에 또 이번 주일부터 4주간 오늘 오후 2시부터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지혜와 지식을 갖춘 온라인 특강 온라인 특강 우리 유튜브 채널 진행됩니다. 오후 2시에 건강문제 자녀문 교육 상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가족 같으면 또 또 그리스도 말하겠지 이랬게 아니에요 아니니까 한번 새롭게 새로운 문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하면 이번에 접촉할 기회를 삼으세요. 평소 때 말하기에 참 곤란하고 교회 나가자 곤란하고 이런 머뭇거리는 대상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한번 이번에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온라인 초청을 하세요. 그러면 매주일날 오후 2시에 딱딱딱딱 나오니까요. 좋은 내용들이니까 좋잖아요. 온라인 영상이 전도의 중요한 통로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 교회만큼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개인은 어떤지 몰라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 깨여서 제사삼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기관부수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축구받은 현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관부화를 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 가치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큰 응답받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도 돼지앞이 진주를 던지는 것처럼 감각이 없어.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데 영적 성장을 위한 참된 부화가 여름 손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4등전 12장 1절로 이제 오면 야구부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구부를 칼로 죽이니 이 야구부가 예수님 열두 저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합니다. 비록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마가다라빵에서 성령이 임한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야구부가 순교당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약 14년 걸렸어요. 14년 동안에 이 기간 야구부는 해외에 주로 가서 유대인을 찾아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주로 지중의 연안 스페인까지 갔어요. 연안을 따라서 바닷가 옆으로 쭉 그렇게 복음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은 지금도 카톨릭 스페인 싹 카톨릭 됐잖아요. 야구부를 어떻게 보느냐 수호성인이다. 자기 제일 먼저 와서 복음을 정교해 준 사람이다. 수호성인. 그래서 삼고 여러분 잘 아는 샌디하고 술래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야구부 때문에 만든 거예요. 야구부에게는 조개껍데기를 그렇게 의미하는 조가비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별명이 있는데 왜 조갑이냐. 이 야구부는 해안을 쭉 찾아다니면서 어부들에게 많은 복음을 정교했어요.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그런 배가 없잖아요. 참 어부배잖아요. 어부들을 찾아가면 왜 자신이 어부였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문화와 같으니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야구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초대의 대표로 초대의 제일 먼저 대표로 순교의 자리에 그렇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뚝심이라는 말이죠. 뚝심. 사전적으로 말하면 굳세게 버티다가 버티거나 감당해내는 힘 끝까지 버텨내는 그걸 감당해내는 힘이 뚝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뚝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가 해낼 부분을 감당하게 내는 그래서 참된 승리의 자리래 성공의 자리에 간다. 이 뚝심 사람은 성공해요. 이거 했다가 말고 저게 했다 말고 쪼금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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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한 번 잡았다 그러면 끝장을 볼 수 있는 기질입니다. 세상 말로도 한음을 파야 노다지 켠다 하잖아요. 물 하나 잡았다 하면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걸 성공합니다. 재주가 너무 많아. 청년회장 너무 재주가 이것 됐다 저것 됐다 너무 똑똑하대요. 기획이 많고 긴 게 머리 좋대요. 물 하나 잡으면 이제는 끝장을 봐. 이거 했다가 아니야. 이거 했다가 언제까지 그래 언제까지 주여 나에게 뚝심을 줘 영적 뚝심 아멘 영적 뚝심 그것이어야 돼요. 그거는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도 별로 뚝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뭘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이런 체질을 했는데 이 성령 체험하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 하니까요 체질을 바꿔 체질을 성공 DNA로 바꿔줘버려요. 바꿔주시더라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나를 보고 놀라는 게 있죠 한번 봤다 하면 끝까지 그렇게 되더라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예요 원래는 그런데 성령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DNA로 바꿔주시는 거구나 참 복음 참 복음의 진리를 붙잡았으면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영계 모든 성도들 야구보처럼 영적 뚝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생명권 헌신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제물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성교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야구부의 형제였어요. 야구부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순교했다고 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오. 가장 오래 살았어요. 형제였지만 그들의 삶의 여정은 이렇게 정반대로 달랐어요. 요한은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반모섬에서 유배당에 가서 거기서 장차 말세의 예수님을 모실 때 일어날 게시에 대해서 쫙 글로 남겼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요한 게시록이 또 요한 1, 2, 3서 이 기록에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는 원리스가 되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 그런 것을 강조했어요. 형님의 야구부와 함께 예수열부터 우리의 아들 별명을 얻었던 그가 이제는 성령으로 변화되어가지고 요한을 사랑해 사도라 그렇게 별칭을 달라졌어요. 붙여졌어요. 사랑해 사도라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다른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했지만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면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요한복음 20장 2절 요한복음 21장 첫째로 하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표현이 돼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는데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고 제자의 길을 갔어요. 예수님 나를 제일 사랑할 거야. 제일 사랑해. 이걸 이렇게 믿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갔는데 제일 먼저 보고 달려와서 예수님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준 이물이 요한이에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중에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 예수님은 무슨 사람을 차별합니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그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요. 자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 저도 목회하면서 한작 나를 자기를 내가 되게 사랑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보면 내가 사랑하게 되더라구요. 참 미안하지 나는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되게 사랑하는 줄 사랑하는 처럼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이러면 진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간다니까요. 예수님도 똑같은 누구를 사랑하는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요한은 특별히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 믿고 사랑한 거요. 예수님 마지막 만찬할 때도요. 그림 보세요. 예수님 품에 안긴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수님 품에 안겼다니까요. 안겼어.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이렇게 부탁할 정도로 다 품에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날 사랑하겠나 미워하겠지 이러면 가로디닷들은 모리지 모리지요. 제일 끝 틈에 가는 거지 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현장을 향한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 여러분요. 여자를 딱 보면요. 자 같은 여자를 딱 보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여자다. 얼굴이 다 보여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자는요. 밝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남편에게 상처 엄청 반 이갈근 여자는 이빨이 노래져요. 몰랐지. 나 그거 아팠다니까요. 남편을 계속 엄망하고 얼굴도 찌그러지지만 이빨이 가더라. 이빨이 노랗게 이빨 잇몸 싹 이야 무섭구나. 그런데 여러분요. 이 사랑을 받는 여자들은요. 당당합니다. 그러고 얼굴이 생기가 생기가 내가 자세히 볼거에요. 생기가 불평 불만 많으자 생기 없어요. 탁 썩어서 그냥 그런 분 여기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나 생기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 뭔가 다르다. 어떻게 나하고 좀 다르네.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저 친구는 저렇게 늘 즐겁고 저렇게 생기발랄하고 저렇게 긍정적이고 저래 살까. 같은 직장에, 같은 환경에, 같은 똑같은 대우를 봤는데 어떻게 저래 다를까. 그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빛이니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은요. 뭐 비타민 아무리 많이 쳐먹고 그래도 외국 화장품 떡을 쳐도 안 나와요. 그 얼굴이. 그래 안 나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받음은요.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요. 말씀은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마음이 생각으로 확 풍성해지고 열리면서 빛 같다니까. 삐치. 삐치. 삐치 난다니까요. 요한은 마가다라빵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탐대위 현장에 나가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입니다. 다메색으로 가던 이 사울이 꺾어지는 사도행전 9장 이전까지 이 성경을 보면 초대교의 역사의 주역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행전 3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 반복해서 표현합니다. 반복.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반복해서 귀향하게 되고 거기서 성의의 감동을 봐 요한 계시로 쓰게 되는데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다 순교했지만 요한만 순교 안 했어요. 아마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봐준 것 같아요. 너는 죽지 마라. 끝까지 가라 끝까지. 그래가지고 순교는 안 했지만은 오히려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주의 복음을 실제로 현장에서 글로서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지 정인의 삶을 확실하게 살았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면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유신 발란트를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리는 살아있는 순교자 삶을 사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 미국을 살렸지요. 그야말로 완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미국을 그 당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무디, 구두수승공 무디를 세워서 미국을 확 살리는 풍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을 찾아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순교 상황이 오면 순교할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감히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디엘 무디 목사님, 나는 순교할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말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순교할 믿음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디엘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은 순교할 때가 아니라 전도할 때입니다.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순교할기 때문에 순교할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요? 순교할 때입니다. 지금은 순교할 때입니다. 2, 3, 7 현장 빈 곳을 채워야 될 너무나 많은 그 현장, 생명 살릴 일에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희한한 일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그래요. 상대방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살아나요. 하나님 일은 내가 먼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냥 가면 돼요. 가면 생각나게 무슨 말을 할지 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지. 내가 준비해서 그러니까 지속적 다락방을 못하는 거예요. 내 실력을 내가 뭔가 내가 무시한다는 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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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속하다 많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신 힘. 이번 주간에 주신 힘 가지고 전달하게 해야죠. 받은 은혜 그대로 전달하면 살아날 때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편한데 쉬운데. 생명을 살려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고 먼저 내게 은혜를 주세요. 먼저 힘을 주신다고요. 상대방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시간대로 물질렸데 하나님 제게 더 힘을 주고 더 기쁨을 주시고. 이걸 처음 해야 돼요. 이게 전도와 성교 속에 있는 비밀이에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를 처음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제 첫째 내가 살아납니다.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슴은 믿음이 생겨진다니까요. 무슨 전도 전자도 모르고 나갔는데 성교 선자도 나갔더니 성교도 깨닫게 하고 전도도 깨닫게 하고 하나님 하게 하신다니까요. 준비를 시켜주신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면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신다. 그게 성의 역사이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지금은 언제라고요? 전도할 때라고요. 지금은 전도할 때, 순교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 되면 다 하나님 힘을 주신다고. 이걸 분명히 붙잡고 날마다 천국물 여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랜만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어사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를 떨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게 하다가 이렇게 함께 예배되게 된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천국을 날마다 매주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기관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임으로 주의를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야구부처럼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런 주님이여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대면 예배가 회복되면 하여 새로운 내려받고 무장되어져서 완전히 주님이여 절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서롬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